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승가학원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당면 현안을 점검하면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 후 공식 일정에 복귀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당분간 종단 최대 현안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종책과제 추진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 기간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대중포교와 관련한 공식 행사로 종단 현안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승가학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원행스님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당면 현안을 챙겼습니다. 이사회 회의를 이렇게 치르시라고 굉장히 다 심리가 크였을 텐데 바로 이렇게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총장 스님께서 이제 학교를 책임지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중앙승가대학교 감사 보고를 통해 입학생 감소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한국 불교가 직면한 출가자 감소 속에서 중앙승가대 입학생 숫자는 종단 차원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강사진의 전공과목 쏠림 형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대학 학생 정원에 비해 교원 구성비가 높았습니다.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제6조 1항에 보면 교원 1인당 25명이나 현 중앙승가대학교는 교원 1인당 12명의 학인이 있는 걸로 파악되었으며 승가학원 이사회에선 다음 달 1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이사 후임으로 법상, 해주, 본각, 정한스님 등이 새 이사로 선임되거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또 지난 4월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 성행스님은 당연직 이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원행스님이 이어 환급불교역사문학기념관에서 직할교구 장학생으로 선발된 중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스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건강하고 훌륭한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일정에 집중했던 원행스님은 이제 종단 최대 현안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종책과제 추진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재편된 조교종 백년대계 본부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종무 행정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통도사를 비롯해 해인사와 대응사, 봉선사 등의 교구본사가 주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교구 중심제의 실현을 둘러싼 논의도 부쩍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행스님 체제의 조교종 집행부는 교구 중심제를 종단 운영의 핵심 정책 과제로 삼으면서 강한 실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무원 구성원을 비롯한 교구본사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일에도 원행스님은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교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혜석입니다. 조교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혜석입니다.